자 오늘은 진짜장 오독에서 새로 나와가지고 4 플러스 1 하더라구요 아까 대강료 어서 오시구요 그래서 이게 10개 10봉지 먹을거고 오늘은 샤브식이 아닌데 이건 짜파게티 짜장라면 같은건데요 여기나 4개 넣고 여기나 6개 넣으면 되나 3개 6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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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이게 새로 나온거에요 이게 진짜장이라고 4 플러스 1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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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4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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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목이 말라 가지고 이온 음료 파워에이드 이거 먹고 나면 저 안자죠 거의 뭐 잠은 엄청 늦게 자고 이게 면이 네모나인데 원래 오똑이가 보면은 면 종류는 되게 좀 쫄깃쫄깃하고 면은 잘 만들잖아요 오똑이가 목마르다 귀찮습니다 그냥 한번에 먹고 싶어요 겨우 10개 본인은 몇 개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 급식하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급식하는 분들이 이런 사람은 그냥 뭐 솔직히 뭐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 약간 시련을 좀 줄게요 시련을 좀 주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십시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시고 이게 면이 빨리 익는 것 같네 이게 진짜장 이라고 오똑에서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게 오똑이 진짜장 이라고 뭐 새로 나온 거 신제품 먹고 있어요 먹으려고 합니다 물 좀 빼야되겠다 액상 소프예요 뜨겁다 잠시만요 이게 액상 소프로 돼있고 맛은 제가 안 먹어 봐 가지고 모릅니다 아직 물 좀 빼고 물 좀 빼고 물 좀 빼고 오똑에서 새로 나온 거에요 왜 급식 여러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급식 여러분 아직 안 주무시고 뭐하십니까 90분 내일 학교 가야죠 네 학교 가셔야 될 분들이 자 학원에 물점님 팬가요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십니까 주무십시오 좀 벌써 다 퍼진 것 같은데 자 만능만능님 어서오시고 서울TV님 자 풍선하나 고마워요 원래 이 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냥 퍼진 맛으로 물점 펄이잖아 뜨거운거 아니야 자 짜장 좀 넣을게요 어차피 창밖도 저희집 마당이기 때문에 버리든 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물 뺀건데요 뺐는데 쫄야지 거 뱃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리저리 혼수 드지 마십시오 어차피 제가 먹는 거고 다다 친따이가 있을리가 있습니까? 친따이가 있을리가 있나요? 근데 이쪽은 좀 물이 많나? 뭐 괜찮을 것 같은데? 박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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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Jan 박조사 박조사 예 뭐 짜장국을 먹으면 되죠 뭐 그걸 먹으면 됩니다. 된장! 네, 짜장국이에요. 자,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 주십시오. 추천 즐겨찾기 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오, 된장! 아, 이거 춘장이 진짜 잘했어. 물 다치는 것 같은데... 자, 뭐 이렇게 해가지고... 자, 뭐 이렇게 해가지고... 뭐 이렇게 해가지고...